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두치오빠 차례자입니다. 또 저녁시간 이어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 있으면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멘탈관리 잘하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영원히 나쁘란 법 없어요. 영원히 뭐 빌빌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하여튼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례장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요즘 보니까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고 있어요. 들려오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 보니까 구글 칩이죠. 이 구글 칩이 수주를 하는가 봐. 구글 칩 수주. 파운드리 덩치를 키운다. 덩치를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제 구글의 신형 스마트폰이죠. 그 AP 텐서 지퍼 텐서 지퍼인데 이 지퍼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던 겁니다. 삼성이 수주를 했더라. 어느 거를 구글 거를 했다는 거죠. 이 선단 공정에서 잇따라서 굵직한 그런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확보하면서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죠. 오늘 어깨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최근 내년에 출시될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라인에 탑재될 텐서 지퍼 칩셋을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삼성은 앞서서 지난해 픽셀 A 시리즈에 탑재된 텐서 G3 탑재도 칩셋도 제조를 한 거예요. 이처럼 텐서 지퍼는 텐서 G3에서 CPU를 개량한 모델이 될 거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부 개발 프로젝트 명도 보니까 G3 주마에서 따온 그 주마 프로다. 주마 프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형 칩 보니까 이 신형 칩은 삼성이 4nm죠. 이 4nm 3세대, 3세대 SF 퍼피 공정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보니까 그 당초 구글은 지퍼부터 대만 TSMC의 생산을 맡길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TSMC 측하고 생산 시점하고 수량에 대한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삼성전자와 손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TSMC랑 해보니까 잘 안 맞는가 봐. 뭐 배짱이겠지. TSMC 뭐 애플 것만 해도 충분한데. 뭐 구글 니들 거 빨리 해 줄 필요가 있겠냐.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라 하러 가보니 구글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빡 돌겠죠.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의 대안으로는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으로 온 것 같아요. 결국 삼성과 손을 잡았고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수율이 최근 급속도로 올라간 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부활한 삼성의 차세대 AP 엑시노스 2400도 이 공정으로 제조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최근에 주력 선단 공정인 이 4나노 3세대하고 차세대인 3나노 공정의 대형 고객을 잇따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가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기반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서버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해외 고객과 체결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고객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국 기반 기업의 고성능 컴퓨팅 HPC 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의 트렌드 버스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니까 TSMC는 올해 2분기 점유율이 56.5%예요. 56.5%로 파운드리 어깨 1위를 현재 고수하였다.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분기 60.2%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4% 가까이 감소를 했다. 감소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반면에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같은 기간 점유율 9.9%에서 11.7%로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은 현재 업계 추정 60%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로 GA에 기반의 3나노 1세대 양산 중에 있어요. 이렇게 2세대 공정 개발도 거의 순항 중이다. 그리고 24년에 양산할 예정이다. 24년에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봉 3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에 4세대 공정 성숙도가 올라가서 25년에 2나노, 27년에 1.4나노 시대가 되면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다. 자신하게 돼요.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득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파운드리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꿨잖아요. 꿈도 못 꿔요. 꿈도. 꿈도 꾸기 힘든 건데 다른 미국의 기업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유지하기 힘든 판국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한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면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력 이 자본이 받쳐줘야지 뭐 R&D 연구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되겠습니까? 뭐 그거만 해야 돼? 공장 도지 해야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해도 무조건 돈이야 돈 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시설 연구 투자를 하려면 돈이에요 돈 인재 끌어와야지 인재 뛰어난 인재 끌어올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럼 삼성전자는 돈이 있어 돈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하는 겁니다. 뿔 배팅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때문에 삼성은 내가 볼 때는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삼성만한 기업은 없습니다. 삼성만한 좋은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아이엠 삼성이야. 아이엠 삼성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한 분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특히 왜 싫어하냐? 주가가 지지부지나고 자꾸 빠지니까 안 싫어하는 거지 주가는 둘째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사이클에 따라가지고 하락기 가면은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러 파트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죽으면 예를 들어 휴대폰이 또 살려주고 휴대폰이 망가지면 반도체가 벌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계속 적자야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땐 너무 높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삼성도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어요. 여러분 마치기 때문에 조금만 좀 버텨보세요. 버티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가 그 본전 가격 갑니다. 그때 가면은 과감하게 매도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도 뵈요.